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1페이지 입지론을 해보시는 거죠 자 입지론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업입지론이죠 공업입지론은 출제 빈도는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업입지론에서 대표적인 게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이고요 루시의 최대 수요이론이 있는데 루시의 최대 수요이론까지도 활용을 했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성격인지 정도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업입지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알프레드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이죠 그러니까 제목이 설명하는 거죠 기업이 공장의 입지를 선택할 때는요 전체적으로 봐서 생산비가 가장 최소인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죠 그랬을 때 베버는 그 최소 비용이론에 대한 것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입지 단위하고 입지 인자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입지 단위라는 것은 제품 하나를 하나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항목을 우리가 얘기하는 케이스고요 여기에 입지 인자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의 입지함으로써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을 우리가 입지 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버는 이 입지 인자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수송비하고요 그 다음에 임금하고 그 다음에 직접력을 얘기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송비를 얘기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 기억을 해두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최소 비용의 내용이 최소 운송비 최소 노동비 그 다음에 직접 이익이 큰 지점이 있죠 이거를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최소 비용 지점을 갖다가 우리가 찾으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최소 운송비 지점이 있죠? 최소 수송비 지점을 먼저 찾고요 이거하고 최소 노동비 지점이 있죠? 얘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비용 절약상의 이익이 큰 쪽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공장이 들어서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직접 이익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서 최적 공장 입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수송비하고 임금은 최소가 되는 지점이고요 직접에 따른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차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되더라 이렇게 주장을 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래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죠 래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건요 만약에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얻고자 할 때 전체적으로 만약에 생산비가 동일하다고 하면 이율이 커지려고 하면 이게 많은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수요가 그렇죠? 수요가 많은 지점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랬을 때가 기업의 이윤이 가장 높아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래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 수요가 많은 것이 어디냐면 시장 중심지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시장 중심지에 공장이 입지하게 되면 제품의 판매 가격을 정할 때 수송비가 반영이 안 되니까 판매 가격이 제일 싸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 지역의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지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거를 너무 강조한 거고요 여기는 이거를 너무 강조한 케이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베버의 논리는 비용을 극소화하자는 논리의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 있는 래슈의 논리는 이윤을 극대화하자 이런 논리가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극소라든가 극대화 지점을 찾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거나 이윤을 발생할 수 있는 곳이면 공장은 입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스미스의 준 최적 입지라는 것도 있다 이런 정도 추가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공장의 성격에 따라 우리가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원료 산지에 입지할 때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 입지했을 때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누가 얘기한 거냐면 베버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장이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원료하고요 그 다음에 원료 지수라는 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원료라는 것을 보면요 보편원료하고 편제원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원료는 물이나 공기같이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고요 편제원료는 특정한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원료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수송비의 크기가 달라질 때 그 사람은 원료 지수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63페이지 상단에 가면 원료 지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품의 중량하고요 중량분의 편제원료의 중량이 있죠 이거를 비교해서 얘가 1일 때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1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분모보다는 분자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원료가 투입이 돼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중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은요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1이란 얘기는 중량이 불변이란 얘기죠 여기는 자유입지가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1보다 작다는 얘기는요 이게 투입돼서 얘가 터진다는 얘기는 이게 중량이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중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시장에 입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한 번 인용이 된 거예요 한 번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서의 우리가 이 수송비라는 것은요 원료 및 제품의 무게 곱하기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송비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지만 중량이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줄어드는 애들은 원료 산지에서 중량을 줄여서 시장으로 보내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얘기하냐면 시멘트 산업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회석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게 가공 과정에서 석회석의 부피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완제품이 됐을 때는 중량이 감소하니까 걔는 원료 산지 입주에서 중량을 줄여서 시장으로 보내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량이 줄어드는 애들은 시멘트 산업 같은 애들이죠 여기에 입주하는 게 유리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품이 완성이 될 때 중량이 증가하는 애들이 있죠 완제품이 됐을 때 그러면 얘를 만들기 위한 원료를 시장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완제품을 만드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청량 음료 맥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대부분의 제조 공장이 시장 가까운 곳에 포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실전에서 나온 지는 꽤 오래됐지만 근래는 자꾸 예전에 오래전에 나오고 안 나오고 또 한 번씩 활용해 주니까 용어 정도는 인식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3페이지의 박스에 원료 제약령하고 시장 제약령의 비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제약적인 산업이라는 것은 적한 지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운송산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운송산이 바뀌는 지점에 공장이 있을 때 추가되는 운송비가 절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밑에 나오는 게 상업입지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약집에 대한 내용을 들으신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본서를 들으시고요 요약집을 들으시고 다시 핵심 정리를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풀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니까 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순서 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될 때도요 조금 늦게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나오셔서 나름대로는 이과에서는 그게 나오시겠지만 좀 늦게 나오시게 되면 압축된 내용을 들으시기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상업입지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경우죠 상업입지론에 대해서는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라는 것은요 도시를 지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구별이 되고요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고 규모가 크고 다양한 중심기능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거기 계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난번에 이론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천안이라는 도시가 있었을 때요 인구가 50만 이상이고요 여기는 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천안 주변에 가면요 아산이라는 도시도 있고요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당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태안 같은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당진이나 서산이나 태안 같은 경우는 아산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없어요 그러면 백화점에 관련된 서비스는 이 천안이라는 도시로부터 제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여기 있는 이 네 개의 도시는요 이 천안이라는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배우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지 그런데 당진과 서산과 태안 주변에 또 조그만 소규모 지역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이 지역들에서는 마트가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마트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때 마트에 관련된 서비스를 얘네는 여기다 제공하는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중심지에서 크기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규모와 질도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규모가 큰 도시는 공간상에서 분파하고 있는 숫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은 거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죠? 근데 규모가 작은 도시들은 이렇게 붙어서 인접해서 배열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 관계를 설명한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론적 내용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죠? 내용에 보시면 중심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배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심지라는 거는 주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중심지고요 배후지라는 것은 이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를 우리가 배후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크리스탈러의 이론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 요구치라는 건 뭐냐면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또는 고객수를 얘기를 해요 자, 저희가 지금 백화점 얘기를 했는데 백화점이 하나 입점을 하려고 그러면 고객 인구가 최소한 50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그 정도가 됐을 때 백화점에 대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건 뭐냐면 이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시장 지역 범위를 재화의 도달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또 소비자가 교통비용을 지불하고서도 물건을 구매하러 올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를 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 경계 끝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세종시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도 백화점이 없어요 그럼 얘네는 일단은 대전에 가서 백화점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지 천 원까지 이동하려 들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중심지 성립 조건이라는 건 재화의 도달 범위 내 최소 요구치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64페이지에 중간에 지문 3번에 들어가 있죠 최소 요구치가 항상 재화의 도달 범위 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죠 천 안에 있는 예들어서 S 백화점 같은 경우는요 이 천안 시민들만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 요구치인데 천 안에 있는 이 백화점으로 물건을 구매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 지역에서도 오는 거예요 여기가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때 여기만 해도 기본적인 이유는 축적이 되는데 더 넓은 지역에서도 우리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초과인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되면 중심지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서 백화점 유지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고객으로 와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밖에 천 안에 있는 사람밖에 안 온다고 그러면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 중심지라는 것은 형태는 단일 중심지일 때는 원형으로 된다고 했었죠 단일 중심지일 때는 이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중심지로부터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게 다수의 중심지가 있을 때는 원으로 우리가 결합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다수일 때는 정육각형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배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균등하게 다 재화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수의 중심지일 때는 정육각형의 모델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어떤 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런 용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상권 분석 이론이라고 나와 있죠 이 상권 분석에 관한 이론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레일리예요 그래서 레일리의 이론이 조금 이론적으로는 결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제일 먼저 출제가 된 게 레일리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아이장뉴턴의 만률력의 법칙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뉴턴의 논리는 뭐냐면 모든 물체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만물은 다 끌어당기는 유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시가 존재하게 되면 도시는 주변 배우지에 있는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 유인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거는 도시의 크기야 그다음에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레일리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에는 비례한다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양하니까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인력이 커진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유인력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논리를 주장한 사람이 레일리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는 일단 기억해 주셔야 돼요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 것을 여러분 시험에 지금까지 한 4번인가 인용을 했어요 그중에 답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이거 바꿔주는 거죠 그다음에 경계를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요 A도시하고 B도시의 규모가 같으면 경계는 그냥 중간 지점이 되겠고요 A도시가 B도시보다 크다면 두 배 이상 크다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두 개의 도시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 그러면 경계는 이렇게 중간 지점이 될 수 있는데 A라는 도시가 B라는 도시보다 두 배 이상 컸을 때 그죠?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는 루트 2대 1로 계산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루트 2라는 것은 계산하면 1.4대 1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4대 1의 크기로 경계는 규모가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규모가 작은 B도시에 가깝게 입지하게 되더라 이 경계도 한번 활용한 적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요 자 거기 우리가 65페이지에 가면 예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10km, B도시로부터 5km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A도시의 인구는 40만, B도시의 인구는 10만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죠 A도시가 이렇게 있고요 B도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간에 C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A도시, C도시는 A도시로부터 몇 km 떨어져 있냐면 10km 그런데 여기로부터는 5km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요 A도시의 인구는 몇 만이냐면 40만 명 이렇게 얘기하고요 B도시는 10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C도시의 인구가 5만이라고 했을 때 이 조건화에서 C도시에 있는 사람이 A도시와 B도시에 각각 몇 프로씩 유인될 것이냐를 물어본 거죠 몇 명이 그랬을 때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할 때 이식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유인력이라는 것은 거리의 제곱분에 여기가 인구의 크기로 얘기하는 거죠 도시의 크기를 그러면 A도시의 유인력을 계산하시게 되면요 몇 만이냐면 40만이죠 그죠? 거리가 10km죠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40만을 100으로 나누면 이게 4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B를 계산하게 되면 B는 인구가 10만이죠 그죠? 예 10만 그리고 거리는 5km 근데 5의 제곱이죠 예 그러니까 25가 되니까 얘도 나누면 4천이 나와요 그러면 전체 A, B 전체에서 A도시의 유인력을 계산하려고 하면 A 플러스 B 분의 A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죠? B를 계산하려면 A 플러스 B 분의 B 예 그럴 때 A와 B의 유인력의 크기가 각각 4천과 4천이잖아요 두 개를 합하면 얼마겠어요? 8천 분의 A도시의 유인력이 4천이니까 8분의 4니까 0.5 그러면 A도시로 50% B도시로 50% 이런 논리가 되겠죠 예 그러면 5만 중에서 2만 5천명은 A도시로 2만 5천명은 B도시로 유인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물론 여기서 비례식을 활용해서 정리할 수도 있는데요 예 비례식을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정리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대한 부분은요 레일리의 논리에 따르면 A도시와 B도시로 유인되는 비율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경계 지점이 A도시에서 유인되는 지점과 B도시에서 유인되는 지점이 각각 A도시와 B도시로부터 몇 키로 지점이냐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는 딱 한 번 인용이 됐던 건데요 예 A라는 점포가 있고 이제 B라는 점포가 있고요 면적은 여기가 1000평방미터고요 여기가 9000평방미터예요 예 그리고 전체 거리는 8키로라고 준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2키로 여기가 6키로 그럼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8키로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이 조건화에서 A도시와 B도시 있죠 예 그랬을 때 유일 구매 지향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몇 키로 지점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거기에 박스 안에 가면 식이 있을 거예요 예 식에 보실 때 이런 얘기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루트 안에 이제 분수식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A도시로부터 몇 키로 지점이냐 그러면 여기는 A의 면적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DA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DA라는 건 A로부터 몇 키로 지점이냐 만약에 DB라고 그러면 여기가 B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B의 면적이고요 여기가 AB 간의 거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A의 면적은 얼마냐면은 1000이죠 B의 면적은 9000이죠 그죠? 그리고 AB 간의 거리는 8키로죠 그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9000을 1000으로 나누면 이게 루트 9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루트 9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산기에다 찍으시게 되면 이게 3이 나온다고요 이게 원래는 루트 3의 제곱인데 없애면 3이 나오겠죠 그러면 1에다가 3을 더하면 4잖아요 8을 4로 나누면 2키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2키로 이렇게 얘기할 때 다만 조건상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죠 얘가 1000이고 얘가 9000이라고 그러면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인용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두 도시 간의 경계는 규모가 같으면 중간이고요 규모가 작으면 크면 규모가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가니까 최소한 4키로 이쪽에서 답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맞춰서 출제를 해줬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레일리하고 컨버스의 논리는요 딱 두 개의 점퍼 또는 두 개의 도시만 가정한 거예요 AB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AB 중에 어떤 구매지향 비율을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인데 허프의 확률모형이라고 있죠 허프의 확률모형 또는 중력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대도시 지역을 안 해가게 되면 다수의 점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허프는 최대 7개까지 얘기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3개의 점퍼가 있으면 신규 점퍼가 들어섬에 따라 시장 점유율의 크기가 틀려지겠죠 그러면 개별 점퍼의 개인적인 어떤 매력도라고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각각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계산을 해서 세 가지를 합한 것 중에 A의 시장 점유율, B의 시장 점유율, C의 시장 점유율을 개입해서 구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허프의 확률모형을 갖고 기억을 해 주실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허프의 확률모형을 통해서는 점퍼의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또는 매상고를 우리가 추계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점퍼의 시장 점유율이나 매상고를 우리가 추계하기 위해서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마찰 개수라는 거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교통 조건이 좋으면 마찰 개수의 값은 작아지고요 교통 조건이 안 좋으면 마찰 개수의 값은 커진다는 얘기죠 그거는 지문 5번에 명시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도 점퍼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고 하면 개별 점퍼의 매력도 또는 효용이라는 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개별 점퍼의 효용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 거리에 따른 뭐를 얘기하냐면 마찰 개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효용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찰 개수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매장 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별 점퍼의 효용을 구한 다음에 개별 점퍼의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은 개별 점퍼의 효용에 합계 있죠 그래서 개별 점퍼의 효용에 합계 그래서 여기 수식에 시그마가 들어가 있는 게 합이란 얘기죠 분의 특정한 점퍼 있죠 특정 점퍼의 효용 이거를 대입하면 구할 수 있죠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식이라는 얘기죠 A 점퍼, B 점퍼, 그 다음에 C 점퍼 분의 A를 구하려면 A, B를 구하려면 B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요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게 거기 67페이지 상단에 가면 예제가 있죠 허프의 모형을 활용을 해서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추적 매출액을 구하라고 했을 때 할인점 A, B, C가 있죠 그런데 A를 보시게 되면 이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면적이 얼마냐면 500이에요 500인데 5의 제곱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마찰 개수를 2를 줬으니까 5의 제곱이면 25죠 그래서 500을 25로 나누면 20 나오고요 B는 얘가 300인데 이게 10키로니까 10의 제곱이면 100이거든요 300을 100으로 나누면 3 그 다음에 얘는 450인데 15키로를 줬어요 그죠? 15의 제곱이면 225가 나오죠 나누면 2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세 가지 다 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20 더하기 3 더하기 얼마 2분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0이죠 그러면 25분의 20이니까 계산하면 0.8 즉 80%의 시장 점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매상고를 또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매상고는 주민이 4천 명이 있는데 월 35만 원에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14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A 점포가 80%를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14억에 대한 80%를 계산하면 11억 2천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80% 매출액은 월 추적 매출액은 11억 2천만 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허프 모양에 대한 것까지 계산 논리를 했는데요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최근에는 계산 문제가 28회부터 쉬고 있어요 한 3년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허프의 모형으로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랠리, 허프, 컨버스의 모형에 대해서 아니면 상권, 상업입주론에 대해서 이론으로 한 번 더 구성할 수 있으니까 포인트 되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계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론적인 특징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67페이지 중간에 있는 넬슨의 소매입주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ao